존경하는 서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보장 담양 출신 이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 의회 4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794번 일질환 감소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 인정 촉구 권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일질환 감소에 따른 전남 지역의 멜론,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해남군, 영광군 등 5개 시군 평균 일조시간이 평년 167시간보다 22.7% 감소한 129시간이며 12월 기준으로는 평년보다 33% 감소한 104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나주지역은 멜론 생육기인 12월 일조시간이 125시간으로 전년 167시간보다 25%가 줄어 수정 및 착과 과실 비대 분량으로 특품 출하량이 전년보다 70%나 줄었고 전체 출하량도 16%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국 3대 딸기 주산지인 담양지역 딸기는 햇빛량 부족으로 생육과 열매 성숙이 늦어지는 생리장애는 물론이고 잿빛 곰팡이병 등 발생으로 추후 학산방지를 위한 방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업 생산에 대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농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재해 발생 즉시 나타나는 가시적인 피해 정도만을 피해율에 상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태풍, 가뭄, 집중호흡뿐만 아니라 동해 피해와 햇빛 대임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농약물재해보험은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로 인정한 것이 지난 2010년이 유일할 정도로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수축 임업인들은 각종 농자재, 비료가격, 유리비 등의 생산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수입 확대, 소비 감소, 대내 국제정세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다시 자연재해라는 커다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업재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조량 부족 등 재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며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와 빈번한 기산이변 등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생존 후원을 이어발 것입니다. 정부가 농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현실을 반드시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재해 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본 권위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